제작지산 경기 시작했습니다. 두 번째 세트입니다. 게이트가 블루예요. 레버 8이 레드입니다. 네. 2대2이어도 뭐 겁날 거 없습니다. 무조건 이기입니다. 레넥톤 6랩 찍었어요. 강신 타이밍 거의 괴물입니다. 스코어가 한번 덮쳐! 네, 전면. 엄청 세요. 오 건배의 운동. 건배 벅나오 안녕! 전멸을 빨리 썼어야 하는데 슬라이크! 뭐하나 내야지 헬퍼도 왔고 대격병 그런데 아직 봐야 돼요 스톱디에 괴물이 헬퍼! 전사 지금 타임인 레넥톤은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거의 퍼펙트하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뚫어버려 뚫어버려 스코어가 따라왔다가 얼씨도 없고 죽기만 했어요 있는 브라움이 참 활약이 눈부신 것 같고 괜히 시간 끌리면 헬퍼 안줘 스케일 안 들어갔어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폰까지 헬퍼는 죽었는데요 헬퍼가 죽더라도 샙티드가 문제겠죠 그 와중에 그래도 스케일 잘 들어갔고 폰을 데려갈 수는 없나요 그건 욕심일까요? 폰 좀 데려가면 안 되나 폰을 데려가면 마트라 W 마트라 W 마트라 W 헬퍼가 계속 돌아서 헬퍼가 계속 돌아서 아 이게 보람에 점들어 단단하거든요 서로 다 오면 서로 다 오면 렐렉톤 강신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때려도 내가 킬 다 볼게 조금만 때려도 내가 다 볼게 그냥 세네요 어디까지 가요? 사라 혼자 게임하네요 다른 스킬로 헬퍼가 욱시키 창 헬퍼의 무조건 빠져야되요 아 때마스야 네 안되구요 카르마 끊어먹자? 아 이거 근데 누가 누구를 누가 누구를 둘러싸는거죠? 뭔가 화려했어요 화려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 생존기도 빠졌다는 얘기고요 네 레트맵이 왔죠 카르마 죽어버리고 카르마가 잘 안죽어요 카르마 잘 안죽어요 카르마 잘 안죽어요 아 데프트 왔어요 이제 킬 먹으러 왔어요 데프트 킬 먹으러 왔어요 데프트 킬 먹으러 네 여기로 도망가자 시간 끌어줄테니까 살 사람 살아라 네 절방울 다들 막 별동대들이 절방울 어떻게든 시간 끌기 위해 서로 심리전 절방울 심리전 네 근데 미처 엘라 뭔가 뭐 별동대들의 대활약 이런건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죽는데 얘기하는거 같은 템트리인데 데마스야를 이거 끊어먹자 야 이란다 이 킬 여기서 끊어야죠 아우 진짜 시간 오래 걸리네요 그럼 레넥톤 또 앉아 귀를 띄우고 또 또 다 내버려 그런데 이번이 기회에요 레넥톤 네 점사 앞에 다 벗습니다 데프트가 드디어 활약할 수 있는 기회 2대2 데프트가 데프트를 잡을 때 카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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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우 사용성구 안 맞고 스코가 더 진입하나야지 진입 덮어 스코가 점프 점프 그러다 점사 수호천사 수호천사 자 들 빠져 심각진시 시험계가 데마스 투성원은 못 도망가요 일단 포니 잘 때리긴 했고 이러면 컴백 전사 아우 명치의 금영 더블킥 자 피했구요 결국 피했 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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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면서 카이팅 해야죠 그냥 그러면서 이쪽 데프트 쪽 데프트 쪽 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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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ü 포니 포니 홋 포니 포니 아 포니 sí 한글자막 by 한효정